머리가 깨질 것 같이 잠에서 일어나 한몸을 꾼 것 같은데 나를 둘러싼 사람들 고참나 버린 내 몸을 두고 초톨파리 의사가 한사만 선고를 하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부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짓불도 없는 게 시척간의 파노라마처럼 난 풍경을 걷고 있었는데 마지막 기억이 한마디 뱉어야 하는데 심장이 점점 묻어가고 뒤집어 없는 가족들 가족들 왠지 이 코믹 같은 상황이 못 다 들려지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부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짓불도 없는 게 시척간의 파노라마처럼 에이 아니 에이 라고 ob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